국내 최고의 배터리 재생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회사 턴투가 상주시로 이전하기로 하고 상주시와 117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. 턴투는 투자협약에 따라 곧바로 함창 제2농공단지 내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착공해 내년 3월 준공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는 본사를 상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. 턴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환경부 장관 인증 배터리 복원 분야 녹색기술 인증을 받아 미국, 스위스 등 5개국의 장비와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. 내년 공장이 준공되면 배터리 복원 장비가 전군에 공급될 예정이며 65명 정도의 고용 창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.